반갑습니다. 국민 등산교육원 원장 고태우입니다. 이번 시간은 등산복 등산의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등산의류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는 속옷, 두 번째는 보온옷, 세 번째는 겉옷입니다. 요즘 등산복점에 가면 등산의류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주 다양한 기능을 가진 또는 다양한 재질을 가진 옷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옷을 어떻게 골라야 할지 전문가가 아니고는 상당히 구분하기가 상당히 힘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산 판매 점원에게 여러 가지 문의를 해서 옷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등산복을 우리가 적절하게 잘 구입을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지나치게 어떤 가인 구매라든가 불필요하게 우리가 등산의류를 구매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산들은 사실 그렇게 높지 않고 등산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등산하는 사람, 즉 보편적으로 등산하는 분들은 사실 등산복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산복에 너무 지나치게 어떤 극에 의존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등산복을 우리가 적절하게 입고 날씨에 따라서 또 자연 상황에 의해서 등산을 안전하게 마칠 수 있을 정도로만 우리가 등산복을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등산 의류에 관한 여러 가지 어떤 전문 용어들이 많지만 그런 전문 용어에 우리가 너무 응매일 필요 없이 그 등산 상황에 맞게끔 우리가 옷을 적절하게 준비를 해서 우리가 등산을 안전하게 마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옷의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 이걸 다 설명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등산에 늘 한 배에 있어서 그 산에 맞는 그 계절에 맞는 적절한 등산복으로 유익한 등산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 등산교육원 원장 고태우입니다. 감사합니다.